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댓글로 재밌는 댓글 또 선수들에게 힘이 나는 그런 응원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몇몇 댓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4개의 고등부 경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1조의 두 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광양여구와 화천종선, 박자신영으로 위치하고 있는 선수들.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파란색 유니폼의 현대고등학교. 화면 오른쪽이 검은색 유니폼의 동부고등학교입니다. 해줘야 하는 양팀. 오른발로 띄웁니다. 자, 선수 맞고 다시 한 번 슈팅 들어갑니다. 세컨볼을 놓치지 않았던 구영인. 전반전 5분 만에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현대고에게 터집니다. 밝은 표정의 구영인 선수. 코너킥이 예리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한 차례 킥은 굴절이 됐고요. 구영인이 지체 없이 때렸습니다. 네, 구영연 선수였군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구영연 선수의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또... 가장 중요한 득점 상황에서 제가 네임콜을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선박 나왔고요. 다시 한 번 세컨볼! 추가 골이 나옵니다! 이번엔 28번 원미나 선수의 득점! 초반에 댓글로도 원미나 선수의 득점을 바라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원미나 선수가 멋있는 골을 또 집어넣었습니다. 김서연 선수의 선박 이후에 자, 다시 튕겨져 나온 공. 원미나 선수가 깔끔하게 집어넣었습니다. 구영연 선수의 첫 번째 득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원미나 선수 역시 득점을 집어넣었습니다. 여전히 현대고의 공격! 이번에는! 네, 살짝 옆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마리 선수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는 현대고등학교 순식간에 3대0까지 스코어를 벌릴 뻔했습니다. 아, 지금 들어갔군요! 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선수들이 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득점이 아닌 줄 알았는데요. 아, 네, 골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이마리 선수의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워낙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박스 안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짧은 패스 연결되면서 오른발! 김소영 골키퍼 막았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오늘 경기 결과적으로도 또 경기력 면으로도 아직까지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드립을 돌파. 자, 오른발 컷백! 골대를 맞습니다! 네번째 득점 기회 현대고행에 찾아왔습니다. 아쉬워했던 이하은 선수 원채은 선수의 우직한 돌파가 다시 한 번 나왔고요. 아, 그냥 택배가 들어왔는데요. 아, 약간 임팩트가 높게 되면서 비어있던 골문. 이하은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쉽겠습니다. 캡틴 안수민 선수가 안정적으로 중원에서 조율을 해주고 있고 짧은 패스! 자, 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1대1! 아하! 옆금을! 자, 옆쪽으로 흘렀습니다. 이번에도 이하은 선수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패스 워! 원채은 선수의 마무리 패스 기가 막혔고요. 오히려 니어 포스트를 봤지만 살짝 왼쪽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개를 떨궙던 이하은 선수. 어, 헤더로 보낸 공 오히려 연결이 됩니다. 이하은 치고 들어갑니다. 이하은! 이하은! 살짝 빗나갑니다. 쉽지 않은 장면. 동료들이 없던 상황에서 직접 해결해봤습니다. 모두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 번 세컨드 볼이 현대구 쪽으로 왔죠. 이하은 왼발 슛! 김서현 골키퍼가 잘 잡아내면서 양팀의 전반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고등학교와 동부고등학교의 경기. 전반전은 3대0 현대구가 세 골차로 앞서게 됐습니다. 전반전 초반에만 세 골이 터졌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양팀 모두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편에 동부고등학교, 화면 오른편에 현대고등학교가 위치하겠습니다. 전반전은 현대고등학교가 공을 많이 소유합니다. 이예린 선수가 다시 본인의 위치로까지 뛰어가는 모습 인상적이었고요. 이번엔 동부고등학교 공간이 많은데요. 현대고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자, 직접 밀고 가면서 슈팅 걸립니다. 여러 차례 굴절! 결국 노효은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우측면 자, 크로스 길게 갑니다! 오! 바로 들어갑니다! 크로스가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구영현 선수였을까요? 깊게 들어가게 된 크로스. 오히려 골문을 가르게 되면서 현대고등학교가 4대0까지 스코어를 벌리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골 침묵이 이어졌었던 현대고였는데 아, 구영현 선수의 멀티골이 나오게 됩니다. 워낙 코스 자체가 날카로웠기 때문에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편! 왼발 슛 걸립니다. 터닝슛, 수비가 많은데요. 결국은 흘러나갑니다. 노효은 골키퍼 잡습니다. 끝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현대고 그리고 끝까지 수비를 해냈던 동부고까지 양 팀의 80분이 이제 종료가 되겠습니다. 현대고등학교와 동부고등학교의 경기는 4대0으로 종료가 됐습니다.